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뭐야? 에? 나 콘침 먹고 있어. 뭐.. 콘침? 내 콘침 먹는 소리를 들어줘. 예? 어때? 아무 소리도 안 들려. 아무 소리도 안 들려? 어. 사실은 들어봐. 봐봐, 들어봐. 어때? 안 들려. 안 들려? 안 들려. 뭐.. 유튜브 새로운 콘텐츠로 계획하고 있는 ASMR이야. 어때? 안 들린다니? 무슨 소리야, 그게? 아니, 진짜. 아무 소리도 안 들려. 이게 그 디스코드 노이즈 캔슬링이 끊기는 건가? 그럴 수도 있고. 그럼 이제 내 새로운 유튜브 계획은 망해버린 거야? 나 ASMR 할 거라고. 왜 웃어? 왜 웃어? 마이크에는 들어가? 사운드가? 나도 몰라. 그래서 전화한 건데. 아하하하. 어때? 이 콘텐츠 자체는 어때? 괜찮은 것 같아? 나의 콘침 먹방 ASMR? 아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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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